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.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, 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.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마감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.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, 어깨띠 착용,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, 일정 범위 내에 홍보물 발송, 전화를 통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는 감시 후 tenho 그uations